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48페이지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고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고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지어다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련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져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새벽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뒤도서를 저희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르미야 애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6월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뒤도서 뒤도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대 전후서 다음으로 이렇게 뒤도서가 순서적으로 나오는데요 디모대 전후서 그리고 뒤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목해 동력자 디모대와 그리고 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목해섯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뒤도 뒤도는 헬라인 그리스오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보금을 받게 됐고 그리고 아주 귀한 바울의 동력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1장 5제를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게 그레데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이제 그리스 남단 쪽으로 그 해양 쪽에 있는 큰 섬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크레타 섬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그런 휴양의 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그레데인들은 악명이 아주 높고 굉장히 아주 나쁜 그런 성량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곳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보금을 전해야 할 터인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또 잠시 풀려나지만 이 그레데에 가서 보금을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의 어떤 목해 동력자 디도 이 사람을 이제 그레데에 남겨뒀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레데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 목상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디도도 정말 그레데에 가고 싶었을까 이렇게 목해자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저도 복역자 있고 그러면은 이제 대구가 보금화율이 여러분 7%가 안됩니다 제주도보다 더 보금화율이 낮은 곳이 대구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상의 도시 팔공산 있죠 그 다음에 압산 있죠 뭐 뭐라 그러죠 그 선지해장국 왜 압산 앞에 그죠 그거는 다 여기 고사들이고 제사들이고 그죠 남는 것들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뭐 그런 음식의 유래도 있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압산에도 곳곳에 절이 있고 팔공산 국립공원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역자들이 말 안 듣고 제대로 목회를 안 하고 그러면 불러가지고 단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야 너 대구 갈래? 너 대구가서 목회하고 싶어? 여기서 똑바로 할래? 대구가서 목회할래? 막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경상도 이렇게 보면 또 안동 그렇죠 이런 분 그래대 바울이 불렀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목회 동역자잖아요 디도 그렇죠? 그래서 디도를 불러가지고는 네가 그래대로 가야겠다 너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디도가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4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귀한 그런 관계고 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복음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에게 너가 그래대를 좀 갔으면 좋겠다 거기 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5절에 말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 그래대에 남겨둔 아마 이런 뉘앙스로 봐서는 바울도 같이 그래대로 갔다가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그 여정을 떠났고 그리고 그래대에 디도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이게 이 일은 의미죠? 무슨 의미죠? 그냥 쉬운 일 그냥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많았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거기서 목회하고 그래를 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잠시 피하면서 또 디도를 남겨두고 거기 일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그래대의 이 교회에는 일꾼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믿고 맡길 그런 장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지금 시키거든요 5절에 남은 일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워라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장로 비택이라든지 권사 안수집사 비택할 때 제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하면 안 됩니다 여기 10년, 20년, 30년 이제 될 때 됐다 할 때 됐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일꾼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면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에 디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 글에 대해 보낸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짧은 서신이죠 1장, 2장, 3장 이렇게 짧은 서신인데 굉장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까 또 교회는 어떤 부분을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될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 짧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두 개 이틀에 다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의 사도인 나 바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종, 사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가 더 멋진 그런 그렇죠 보름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명함에 뭐부터 사도부터 낼 것인가 종부터 낼 것인가 바울은 항상 종이 먼저예요 종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도 자기네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바울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 누구? 예수 그리스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해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회적인 이런 환경 사택도 없고 뭐 사례도 적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 있지요 특히 그런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뭐죠? 성도님들이 참 뜨겁고 사랑하고 잘 섬기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목회라면 조금 사택도 적고 사례도 적고 뭐 하다 할 줄 하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2절에 그래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목회의 어떤 밭, 토양,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의 사도다 이거 아니고서는 거기에서 목회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나는 예수 그리스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너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죠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의 사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 영생 특별히 영생을 지금 얘기하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짓이 없으시다 이거는 장식 그래대 교회의 그 성도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정반대예요 그래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영생을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래대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미래, 죽음 이후, 영생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여기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이다 그러니까 향락을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 속에 지금 영생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영생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이 전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전도하다가 바울이 어때죠? 사도행전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거기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성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그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으로 다시 와서 복음을 줘 왜 그렇다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뭐라 그러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그 선지자 하나는 뭐예요?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집사 중에 빌리비에 있었는데 그 딸 넷이 다 예언하는 처녀였는데 그들도 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글쓰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폭풍 속으로 나방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내게 맡겨주신 이들 그런데 사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이게 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동욕자들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믿음으로 동욕하고 있는 같은 믿음으로 단임 목사와 부교육자 단임 목사와 장로님 단임 목사와 건사님 장로님 단임 목사 안수집사님 단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서로 다르고 교회가 목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디도를 여기 보낼 수 있을까요? 같은 믿음 같은 부르심 같은 사명 그래서 나의 참 아들된 디도를 보냈고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여러분 머리 이렇게 기도 작으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아들도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라고 때가 되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따라가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 아프리카 어디어디로 이제 제가 선교 그런데 아내도 있죠 이제 100일 지난 손자가 있는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지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 선교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아프리카 그 오지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며느리 손자가 어떻게 지내나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가 그 아들이 있는 아프리카 거기 갔어요 갔는데 너무 열악하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그 아들 한국에 있으면 선교 안 했으면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기쁘고 반갑게 감사하게 이제 아버지가 오고 아버지 저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 저는 저는 결코 잊지 않고 그 아버지 말씀대로 저도 그 말씀 지킬게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주의 일 하다가 하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땅끝에서 주의 일 하다가 하늘 천국 하늘나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아버지가 주셨던 그 말씀 품고 제가 그 선교사님이 선교라는 게 어떤 건 아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요즘 이런 동욕자가 그리운 시대에 이런 정말 같은 믿음을 따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함께 목회하고 동욕할 수 있는 그 디도 그 디도에게 비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지호다 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디도와 떨어져서 이 디도를 향한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5절에 내가 너를 글에 남겨두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남은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첫째 지도자 세워라 근데 그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뭔지 보세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일단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는 성품이 중요한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시대적인 그 도시의 그 문화의 배경을 다 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래대는요 부인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로를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로 지도자 리더가 되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문화에 거기에 살지 않는 첩을 두고 아내를 몇 명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돼 신앙을 떠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장로님의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들 정말 방탕하다는 비난 받아서 안 되겠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 믿는 자녀를 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7절이 감독 특별히 장로, 감독 거의 같은 직군인데요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교회 장로다 교회 감독이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직군이 아니라 바로 장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책망할 것도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낙은애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뿐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긴가익, 장로, 감독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래야지만 그 말씀대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할 수 있고 거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정확하게 책망한다 여기서 책망은 무조건 꼬집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예요 책망을 해서 이 어둠에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10절 11절 그런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아요 특히 할레파 할레파는 뭐죠? 꼭 할레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수군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꼭 할레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사람들이 아주 불순종이에요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하지 못하도록 아주 입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 재갈을 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지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득혀 여기 보세요 가정들을 온적 무너뜨리는 도다 여러분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 아버지 엄마들이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엄마로 가정의 파수꾼으로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결국 여러분 지금 동성애 자별금지법 뭐 인권인이 뭐 하는 다 뭐야 가정이 무너져 사탄의 최후의 역사는 가정 어떻게 하면 가정 무너뜨릴까 무너지는 이 가정을 어떻게 다시 해볼까 어떻게 다시 살릴까 지금 목사님들 장녀님들 직군자들의 가정 윗세대 어르신들은 다 참 너무너무 근데 그 자녀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버지 엄마만 장노하시고 건사하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동안 교회만 봤어요 교회만 참 교회를 부흥할까 성장시킬까 성경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일꾼 세워야 되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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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그 큰 교회 부모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가정을 다시 보려고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제자로 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목회 아무리 자라고요 교회 아무리 수많은 성도 오카노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가정 목회는 실패했다 교회 목회는 내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정 목회 실패했다 교회에서는 제자들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게 오카노 목사님의 결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손자 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정말 신앙의 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 자녀들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이런 거짓 교훈들 이런 거짓 교사 교회를 진리위에 잘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13절 그래대인이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거 당시 한 시인이 했던 얘기 자기가 우리 그래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던 이 이야기 그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진짜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지더라 이는 그들로 알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만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다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만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박옥수 또 누구 어떤 분 6월 6일날 뭐 집회한다고 막 붙었죠 그렇죠 네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바울이 그래대에 특별히 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남겨준 일 지도자를 세워라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하라 이게 어쩌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주셨던 건면처라 일꾼 지도자 정말 귀한 일꾼들 잘 세우고 진리로 반석위에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해라 일 다시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의 직군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목회서신을 통해 다시 교회를 보고 다시 가정을 보며 교회 안의 지도자들 교회 안의 영적인 진리의 모습들을 다시 살핍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 장로들 하나님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이 살아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시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내주교통을 rea